한국국토정보공사 역사하는 분들 중에도 제 강의 보시면서 좀 관점 잡아서 역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주장하는 양심사관이라는 게 양심을 잣대로 이렇게 인류의 삶을 분석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역사가 나옵니다 꼭 단순히 고대사 문제가 아니고요 현대사를 분석해도 양심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선악도 개판이 되고 역사라는 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과연 근데 옛날 역사학자들 대단합니다 조선왕조만 해도요 왕이 눈앞에서 하는 말을 신하들이 하는 말을 사관들이 쓰죠 쓸 때 거기다 평도 달아요 이 짓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다 써요 왜? 왕이 역사 못 봐요 왕이 역사를 못 봐요 그 사관들이 쓰는 평이요 그분들 참 양심 분석 잘하는 분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 하려면요 과거 시험 되게 잘 봐야 돼요 공부 많이 한 분들이라고요 그 때로 쓰면서 사평을 탁탁 다는데 그거 보면요 그 현장 분위기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짓은 안 된다 딱 달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양심 분석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못 해요 옛날 어른들은 경전 공부를 다들 깊이 판 사람들이 그 자리 가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역사를 분석하니까 그런 걸 분석하죠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더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역사학도 철학이 부재하면 철학적 보편 법칙을 모르는데 인류 역사에 대해서 왈가왈불한다 이건 참 난감한 일이죠 아무튼 지금 요순까지 얘기했어요 요순 그리고 공자님 요인금 순인금이 왜 지금 중형장부서에서도 왜 요순부터 얘기하는지도 그 맥락을 아셔야 돼요 공자님이 요순을 제일 높였습니다 봉호선생님이 항상 이 부분 가지고 봉호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봐라 공자님도 결국 중국 역사 얘기할 때 요순을 제일 높여 지금 여러분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황제부터 얘기하고 하는 거는 사마천 4기에서 나와요 4기에서 그렇게 된 거고 공자님 당시에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황제부터 얘기를 안 하죠 요순부터 얘기를 한다고 석영이 누구부터 나오죠 요순부터요 자 공자님 당시에 역사서에는 역사 시작이 누구죠 요순이었어요 요순 중국 문명의 시작이 요순이었고 요순은 동의족이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관점에서 고대사를 보시면 안 돼요 공자님 당시에 뿌리는 요순이었다고요 한나라 때 와서 사마천이 황제를 제일 앞에다 딱 붙였죠 그렇죠? 그런데 공자님 때는 석영을 봐도 본인이 공부한 역사서에서 뿌리는 요순이었다고 요순 그런데 주역계사전에 보면 복희씨가 왕천하 천하의 왕노릇할 때 하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주역에서는 그러니까 공자님 때 다 요순을 중국 시조로 얘기하는데 복희 얘기가 나온다 복희신농이 나와요 주역계사전 복희신농씨 얘기가 뭐냐는 거죠 복희신농은 복희신농이 그렇게 문명의 시작이면 평소에도 복희신농부터 얘기하셔야 될 텐데 공자님이 요순 얘기만 한단 말이죠 복희신농은 누구냐는 그 양반들이 옛날 중국 문명 그 전에 동의문명의 당군들이라는 거죠 그 전 군장들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볼 줄 아셔야 돼요 당시 지금 입장 가지고 공자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시대 역사 자료를 가지고 공자님 마인드를 이해해야죠 공자님이 볼 때는 자기는 은나라 우선이니까 은나라 통치 철학에는 홍범을 제일 높이되 그 기원을 요순까지 갖다 댄다는 거예요 요순이 우리 뿔이다 이거 진짜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은나라 제가 고고학적으로 탐구한 책을 봤는데 거기서 철저히 요순까지 봅니다 요순 자기들의 시조로 요순을 붙잡고 얘기해요 요순 우임금도 돌중시하고 그 전에 하나라 문명하고는 상당히 자기 은나라 문명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라 이전의 요순을 은나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임금은 뭔가 지하세계를 담당하는 신처럼 묘사하고 뭔가 천계의 신은 요순인 것처럼 순을 세다 비교하면서 비유하면서 순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조고 있죠 삼조고 같은 존재예요 순임금이 은나라에서 재밌죠 그래서 지금 요 글자가 순임금 뛰어날 준자 있죠 요게 순임금 순자입니다 다른 의미로 은나라에서 저게 순임금을 뜻해요 각골문을 보시면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래가지고 이제 새랑 많이 비교할 때 순임금을 얘기하는 게 좀 새처럼 그려놨어요 저 윗부분이 그래서 요게 팔이에요 팔 몸통 머리 발바닥 그게 지금 발바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날 준자가 된 거예요 준 걸 할 때 그래서 지금 자전 찾아보세요 순임금 순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새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본 거예요 왜 새를 상징하냐면요 동물 중에 하늘 왔다 갔다 하는 존재는 새밖에 없죠 환웅에서 웅도 수컷새 웅자죠 보세요 환웅에서 웅은 수컷새 웅자입니다 웅여에서 웅은요 곰웅자죠 땅의 동물이고 하나는 하늘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이 천자도 상징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요순만 해도 동의족이라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 같아요 재밌죠 이런 거 저런 거 막 연구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대충 그랬겠구나 하는 감이 와요 저도 지금 물증 없는 얘기는 안 하고 싶어서 증거 더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고전 공부하다 보면요 고전 자료만 갖고 돼요 저는 한 단 곡이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만 보고 안 봐요 그 자료를 그렇게 참고하지도 않고 저는 주로 공인받은 경전이나 공인받은 역사서를 보다 보면 뭐가 보여요 뭔가 조작된 게 보이고 원형의 모습이 짐작돼요 그것만 갖고도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자꾸 사이비로 분류되는 역사서 들고 가서 왜 제가 재판하면 무조건 지져 증거가 벌써 변호인은 어디 자료에서 봤으니까 한 단 곡인데요 그러면 빵 터지고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요 그 안에 진실이 있더라도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아닌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걸 통으로 다 증거를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옥석을 가릴 수 없다면 옥이 있더라도 그래서 일단 누가 봐도 옥으로 보이는 거 들고 가서 얘기를 먼저 해야죠 지금은 그럴 시기입니다 유물 증거가 더 풍부하면요 나중에는요 한 단 곡이 같은 것도 참고해야 돼요 뭐냐면 나중에 지금 자꾸 역사 얘기를 하겠네 어떻게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유사역학이니 사이비역사학이니 유사역사학이니 모든 사람들도 증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한반도에 있는 증거 가지고 지금 막 지르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만주 가서 중국이랑 공동 조사를 해봐야 돼요 중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저희 때 고고학 하는 친구들이 중국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중국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고고학을 채용하는데 한국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파다가 고고력계 나오면 부셔버려요 다시 그 자리에서 그냥 밀어버렸다고요 그 당시 제가 고고학계에서 들은 얘기만 해도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인력을 요구하면서도 중국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시끄러워지요 그걸 봐도 안 되고 관광지도 되게 제안하고 중국이 한 이유가요 자꾸 이거 보고 가서 고고려권에 뭐냐 하면 중국 짜증나고 하니까 자기들 중화민족 큰 그림 그려가는데 방해되니까 그런 빌미를 안 만들려고 예전에 제약을 많이 했는데 요즘 좀 더 풀어준 건요 동북공정 자기들이 신화를 짰거든요 이제 스토리를 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도 저도 봉호 선생님한테 만주 쪽에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말만 들었지 본인이 젊었을 때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봤다 근데 홍산문명 연구한다고 그 결과물 내놓을 때야 조금 더 확증을 얻은 거죠 진짜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추측했던 게 있었구나 신기하잖아요 천부경 철학이 뭐라고 됐습니까 삼천이 동그라미 하늘도 3개고 삼지 땅도 3개고 지금 이 3층 재단 그대로 나왔죠 홍산문명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재단 땅에 제사 지내는 재단 이게 딱 이게 돌로요 3층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 그대로 발견됐거든요 천부경에 삼천 삼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신통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온 유물도 해석하려면요 천부경 원리도 필요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역사학 하는 분들이야 또 다른 사이비의 출연이다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넓게 봐가면서 진실을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풍부해야 돼요 다양한 사고도 열어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역사학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즉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중국하고 어떻게든 나중에 해서 중국과 우리 공통의 뿔이기 때문에 공동조사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유물을 우리가 파보지 못하고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반도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는 시도도 헛소리고 무조건 대륙 조선도 대륙에 있었다 이렇게 막 나가는 것도 그것도 무리한 얘기고 이해되시죠 지금 만주 땅은 우리가 가서 제대로 파본 적 없으면서 뭔 유사역학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어떻게 해요 이해되시죠 딱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주 가서 자유롭게 조사해보고 그 결론 내렸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아직 우리는 증거도 못 봤다 실증을 논하기 전에 증거도 제대로 못 봤다 이게 진실입니다 증거도 못 보고 뭘 논하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혼자 흥분해서 진도 나갈게요 그러나 당시에 보고 안 이 중에는 안자와 증자가 그 종지를 얻었다 공자 제자 중에 안자와 증자만 공자님의 핵심 철학 양심 철학을 배웠다 증자께서 다시 전함에 안자가 원래 제일 수제자죠 안자는 논호에서 유일하게 공자님한테 칭찬만 받은 제자는 안자밖에 없습니다 다 지적받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떤 제자는 북을 치면서 성토해라까지 욕먹은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학당에 우리 홍익학당 같이 공자학당이 있었는데 고액 연봉에 스카웃이 많이 됐어요 공자는 등용을 하기 힘드니까 워낙 거물이라 데려가면 그 나라가 제휴국들이 그 나라가 유계질서가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들이 공자는 싫어하죠 단 공자가 키운 그 제자들 양심분석 잘하는 사단분석 전문가들은 되게 원해요 도움이 되거든요 자기 나라 통치할 때 민심 달래고 할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스카웃 되는데 어떤 제자 하나가 스카웃돼 가가지고 그 제후가 악행하는 데 도와요 막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저 놈은 성토해라 욕을 해도 좋다 허락해주는 장면도 나오는데 너노에서 화끈한 깔 때 까는 분이죠 쟤 까라 부처님 안 그러실 것 같죠? 부처님 부처님 막 온화하고 다 받아주시고 부처님도 똑같아요 초기 교단에서 왕따를 시켜요 처벌이 왕따예요 누가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소리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처벌이 왕따입니다 그 친구한테는 누구도 멘토링을 해주면 안 돼요 정보를 주면 안 돼요 딱 차단해버려요 영적 정보를 잘못했다고 반성하기 전에는 뉘우치면 다시 풀어줘요 아니면 추방이죠 승단에서 쫓겨나요 그거 안 하면 개판됩니다 별에 별 사람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교단 당시 브라만 힌두교 브라만교 교단에 있다 공부하다 온 사람들 있죠 외도들 외도 출신들은 일단 몇 개월은 그냥 땜물 빼는 시간을 더 충분히 둡니다 기존 선입견 버리는 시간을 충분히 둬요 그 다음에 가르쳐줍니다 다 철저한 규칙이 있어요 학단 강의도요 여러분이 이미 어떤 입장에 너무 빠져 계셔서 뭐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어디든 좋아요 뉘에이지라든가 특정 입장이 너무 지배되셔서 학단 강의를 들었을 때 계속 복잡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빨리 오셔서 여기서 땜물 빼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요즘 유튜브가 좋으니까 유튜브를 충분히 한 몇 년 들으시면서요 좀 정리하고 오세요 학당은 제일 좋은 게 그래야 쏙쏙 들어와요 학당 와서는 제대로 그냥 교육만 받으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예전에 부처님 교단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을 일정 시간을 둬요 그냥 두고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 거를 내려놓는 시간을 충분히 둬요 안 그러면요 이 두 개가 짬뽕 돼 가지고 이상한 학설이 돼요 이해 되시죠? 이게 제일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도 학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초기 불경들을 보면 놀라운 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근데 여기랑 다른 게 거기는 들어오면 이제 사수를 붙여줘요 그 상자니 뭐 이런 게요 이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예전부터 전통이 그래요 오면 누구 하나 붙여줘요 은사스님 뭐 이렇게 붙여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냥 학당에도 오시면 해줄 수는 있어요 이제 누구 멘토한테 주로 지도 받으세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학당은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또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직이 커지면 또 그런 제도도 생각해 봐야겠죠 저희는 개인 대 개인 이런 지도보다는 전체 과정 속에서 지도받는 걸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벌써 초기 불경을 보다 보면 이제 초기 불교 교단 돌아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벌써 그런 체계가 갖춰져요 처음에는 부처님이랑 딸랑 몇 명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근데 조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생겨요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다 일일이 가르쳐 줄 수도 없게 되고 그러면 조직이 복잡해지다가 지금 절의 원형이 그때 나오는 거죠 절 돌아가는 지금 절 돌아가는 것도요 초기부터 비교해서 연구하셔야 왜 그런 제도가 생겼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맛을 잘 살릴 수도 있겠죠 막연히 전통만 지키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취지를 잘 알고 써야지 옳은 거지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자꾸 방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자꾸 저를 정신을 딴 데 가게 하는 힘이 작동하는데 안자와 증자가 종지를 얻었어요 증자가 종지 얻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증자는 노노에게 나와요 공자님이 딱 증자 보고 내 도는 하나로 꿰뚫었지 하고 나가시니까 증자는 알아 먹으니까 나가셨죠 다른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증자가 그건 충서야 그러죠 충심으로 설을 하라기 때문에 서요 서 서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충서의 도가 그대로 어디에 이어지느냐 증자의 제자가 자사입니다 공자의 손자가 증자 문화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 충서 사상이 중용에도 그대로 서 서가 충서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중용에도 나와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면 그게 도다 이게 내려오고 그 자사의 직접 문화든가 아무튼 자사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존재가 직접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에서 맹자가 나와요 그래서 맹자는 이 충서를 강서라고 합니다 맹자는 강서라고 나와요 힘써서 설을 하라 그래서 맹자까지 보면 이 서가 충이 충과 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냥 서예요 충심으로 설을 하라 강력하게 설을 하라 결국 지금 증자가 공자를 기승했다는 것도 설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않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이걸 알아버렸고 증자가 다시 전함해 부자의 손자인 자사를 얻었다 자사한테 전해줬고 자사는 성인과 거리가 멀어지며 이단이 일어나게 될까 얻었는데 성인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성인이 가신 지 좀 오래돼 가면서 이제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자사께서 오래될수록 시간이 오래 지나면 더욱 그 참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이에 요순일에 전수되어 온 어차피 요순이죠 뿌리가 요순일에 전수되어 온 참된 근본을 잘 따져보고 평소 부모님과 스승에게 증자나 부모님은 할아버지 공자님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자신의 부모와 스승에게 들은 말씀을 따지고 바로잡아서 서로 잘 풀이하여 이 글을 지어 후학대를 가르치셨다 자사가 왜 중용을 지었느냐 이단이 이제 공자님 가신지 오래되다 보면 엉뚱한 주장들이 나올 것 같아서 공자님의 본뜻을 그대로 설명 잘 해놓으려고 지었다 깊이 근심하셨기에 그 말씀이 간절하며 멀리까지 저 후대까지 염려하셨기에 설명이 자상하다 하늘의 명령 본성을 따름 이라고 이르신 것은 자 아까 설명했죠 지워버렸군요 천명지위 성 그랬죠 중용해서 천명이 본성이다 해서 천명이니 천명이니 본성을 잘 따르는 게 도다 해서 설성인이라고 한 것은 순임금이 얘기한 인심 도심 중에서 도심을 말한 거죠 진리의 마음 양심의 마음을 얘기한 거고 중용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잘 택하여 붙잡아 지켜야 된다 택선 고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순임금의 정일 집중을 말한 거고 또 중용에서 군자는 항상 때에 적중한다라고 한 것은 중심을 잘 붙잡아라 집중해라 중심을 잡아라 이 말을 한 거다 다 이어지지 않냐 이거죠 자 보세요 중용에서 천명이니 하늘의 명령이니 이게 우리 본성이고 이 명령을 잘 따르는 게 설성이고요 천명이니 설성이니 하는 것은 우리 도심 양심을 설명한 거고 그 시중 항상 때에 맞게 중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순임금 말씀 중에서는 집중을 얘기한 거고 정일은 뭐냐 정일은 자 펜이 안 나오네요 자 정일은 보세요 택 택 선 고집이죠 요즘 고집이란 말을 안 좋게 쓰죠 고집 부린다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고집이 선을 택해서 진실로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그럼 자 택선이 뭐겠어요 정 고집은요 일 선악을 잘 따져서 양심에 맞는 선을 붙잡는 게 정밀한 거고 끝까지 양심을 밀고 나가는 게 한결같은 거죠 자 이렇게 또 통하지 않냐 이거죠 택선 고집이 정일이요 중을 잡는다는 건 집중이요 윤직골중이요 천명이니 솔성이냐 하는 거는 양심을 풀어준 거다 세상이 떨어짐이 천여년에 일어나 자사랑 요순이랑 순임금이랑 천년이 되는데 그 말씀에 다르지 않으면 부절을 합한 것과 같다 부절이란 거 있죠 여러분 요거 예전에 나무나 옥이나 딱 쪼개면 그게 부절이에요 쪼개서 주면 서로 딱 맞춰보면 딱 맞는 거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천년이 지난 천년에 천년 이상의 거리가 있는데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도 둘이 딱 이야기가 딱 맞냐 이거죠 방금 맞춰봤죠 부절처럼 딱 맞죠 석영에 실린 순임금의 가르침과 중용의 가르침이 상톰함을 말합니다 옛 성년들의 책을 선별하여 보고인데 강령을 끌어주며 강령이라는 건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 뼈대를 딱 세워준다는 거예요 양심 공부에 뼈대를 세워주고 심오한 뜻을 열어보이심이 양심 공부에 아주 노하우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책만큼 밝고 또 남김없이 드러낸 책은 없다 원래 이거는 그 책 서문에 항상 이 책이 최고라고 하죠 저도 쓸 때마다 이 책이 나중에 뭐가 뭐가 답이다 뭐가 답이다도 답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도 뭐가 답이야 깨어있음이 답이다 몰라가 답이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렇게 강조할 만한 책 중에 하나다 이게 실제로 주자가 죽기 전까지 다듬은 책은 대학이고요 제가 볼 때는 대학 설명을 주자가 잘 하셨죠 중용에 와서는요 저는 중용은 불만이 많아요 중용의 설명은요 주자가 좀 감당 못한 게 많아요 뒤에 가면 그래서 중용에 대해서는 뒷선비들도 독자적으로 많이 팝니다 다 신기하게 다 신기하게 알아요 주자가 설명을 잘 못해 주는 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기도 하고 주자 설명만 보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보면 여러분도 보시면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주자가 뭔가 설명을 좀 대강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중용 사상을 설명을 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자도 죽기 전날까지 막 수정한 건 대학이에요 공을 많이 들인 건 대학 대학은 주자가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서적이었고 중용은 주자를 좀 넘어선 중용 주자가 정말 설명 잘한 분인데 주역 개사전 주역 주역 설명이나 주역이나 중용 주자가 주를 냈죠 주역 개사전 하고 설계전 이나 중용을 보면요 불만이 많습니다 사서 쪽은 설명을 참 잘했는데 중용에서 좀 불만이고 주역 쪽 가면 불만이 좀 있죠 제가 볼 땐 주자가 그 부분은 감당 못할 부분이었다고 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자를 넘어선 더 고수들이 쓴 책이에요 중용 주역 개사 설계들은 그런데 아무튼 이로부터 다시 전하여 맹자를 얻어서 능히 이 글을 미루어 밝혀서 선대 성현들의 도통을 이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가 중용을 쓰고 그 문화에서 맹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맹자가 나와서 또 도를 얻었다 맹자도 뭐 공부했을까요? 중용이요 맹자가 중용을 공부했으니까 맹자에서 이 중용 구절들이 곳곳에서 인용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확실히 중용을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용의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해요 맹자는 그런데 그가 죽자 도통의 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맹자 죽고 나니까요 도통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다시 이어졌다고 보냐면요 사실 중간에도 계속 있었겠지만 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다시 태어나면서 이어졌다고 봅니다 좀 많이 잡으면 정명도 정의천의 선배인 주렴계부터 성리학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도통이 다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주렴계 선생보다 도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강조돼요 그런데 그가 죽자 도통이 끊어졌고 우리 돈은 언어와 문자 사이에만 붙어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시절이냐 이때가 한나라 당나라 때는요 훈고학이라고 해서 경전을 문자 그냥 개념 개념 분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양심을 연구한 사람은 안 나오고 형이상학적 영역까지 양심을 파들어간 분은 못 나오고 그냥 형이 하학에만 과학적으로만 접근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경전풀이만 연구했지 사람들이 경전을 몸으로 구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 사이에만 붙어있게 되었다는 건 언어 문자에만 집착하는 학문이 이루어지다가 그런데 안타깝게 이 와중에 불교 도교는 형이상학적으로 형이상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 참나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유행했다는 거예요 한나라 당나라 때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크죠 유학은 제대로 안 밝혀지고 유학에서 볼 때는 사입이죠 불 또는 사입이죠 왜 형이상학의 세계를 이기하면서 양심을 시원하게 이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데 뭐가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훌륭한데 이니지가 이니지가 빠지면 신비한 세계만 다루지 이니지를 얘기 안 해주면 사람들이 다 신비한 세계 소승적으로만 탐닉할 거 아니에요 나름 그 문제의식은 맞습니다 물론 저는 대승불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소승 위주의 불교나 도교에 대한 비판에는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자의 비판이 이단의 가르침은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성대해졌다 도교와 불교의 무리가 출현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천리에 가까워져서 크게 참됨을 어지럽히게 되었다 위기감이 더 커질만 하죠 불도는 심오하거든요 심오한데 소승적인 거예요 심오한데 소승적이니까 이거 더 사람들을 현혹하겠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을 경영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를 어려운 거를 유학이 가르쳐줘야 못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는 걸 가르쳐주는 학문들이 나와버리니까 위기감이 커졌죠 심각했는데 그러나 다행히 이 글이 없어지지 않았다 중용이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도통이 이제 이어집니다 정명도 정희천 두 정 선생님 형제가 부자는 선생님이에요 정부자 선생님이 정부자 선생님은 아니요 강부자 선생님 정 선생님들이 출연함에 고찰한 바가 있어서 이분들이 딱 출연해서 중용을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천년에 전수되지 못한 단서를 맹자 이후 끊겼던 도통을 이어줍니다 이어셨다 근거를 얻어서 양반들이 거의 천여년의 세월 간격이 있는데 도통을 다시 이었다 근거 이 경전을 공부해서 얻은 바가 있어서 불도에 옳은 것 같으나 옳지 않음 이거를 한문으로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 유사하나 아닌 거 저는 대승불교는 유교랑 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승적인 불교랑은 전혀 다르죠 사실은 지금 초기 불교들이요 똑같아요 지금 초기 불교가 유교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유교 이해 못해요 저것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야지 왜 열반에 들 생각을 하고 세상을 경영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꽝인 거죠 근데 세상을 경영하겠다는 보살도도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이해 못해요 대승불교랑 유교 입장을 초기 불교는 이해 못하죠 그리고 기복신앙 위주였어요 그 당시 불도라는 건 그러니까 소승만이 아니라 기복적인 면에서도 불만이 있죠 주자가 그런 면이 사이비로 해척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대개 자사의 공이 이에 크게 되었다 자사가 해놓은 공덕 덕분에 정부자 형제가 다시 유학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도통이 다시 전수되는 그 근거가 된 책도요 매개체가 되어준 책 다시 도통을 이어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용으로 인해서 다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왜 선대 도통의 정수가 요순의 도통의 정수가 중용에 담겨 있었고 자사가 그거를 또 공자의 도통의 핵심 도통 전수 핵심이라고 해서 중용에 담아놨고 그 안에 요순의 도통 전수 핵심도 들어있었고 육아 도통의 핵심이 이미 거기 들어있었는데 그걸 누가 다시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중용을 잘 깨달은 사람 아니고는 이어받았다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정부자 형제가 중용을 얻어서 연구해서 도통을 전수받았다 도통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주자의 의식을 볼 수 있죠 주자의 사실은 이 다음 주장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나한테 왔다 내가 중용장구를 쓰는 거는 도통 중용기승자의 입장이다 이 말 하고 싶은데 저만 해도 이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자라 해도 돌려서 돌려서 하는 거죠 정부자 형제가 도통 이어졌고 그 정시 형제한테 직접 배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자는 몇 대 몇 대 몇 대 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숙이죠 사숙 그럴 땐 사숙이라 그래요 직접 배운 건 아니고 만약에 제 강의를 유튜브 보고 배우시면 저를 사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와서 배운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은밀히 배웠다 그래서 사숙했다고 하는데 주자는 정부자 형제를 사숙한 거죠 직접 배운 건 아니고 그 정신을 계승한 거죠 그래서 정부자 형제가 없었다면 중용은 중용의 말로 인하여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용 글자는 누가 읽을 수 있어도 그 뜻은 못 해석했을 것이다 정시 형제 덕에 나도 마음으로 깨칠 수 있었다 그러면 도통이 어디로 이어져요 주자로요 여기까지 하면 눈치 채고 제자들이 도통을 이으신 건 선생님입니다 하고 나가야죠 눈치 없이 그럼 도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꼭 눈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여기구나 해야죠 애석하다 그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으며 그나마 또 안전해졌대요 제대로 대저 석씨가 수집한 기록은 석씨가 정부자 형제들의 중용에 대한 그 설명들을 막 수집해 놨는데 그건 겨우 문인들의 기록에서 이 정시 형제가 직접 쓴 자료가 아니고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니까 벌써 한 다리 건넌 거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다만 큰 의미는 분명해졌지만 자세한 말씀은 분석되지 않았다 중용의 핵심은 이해될 수 있었지만 중용의 각 구절의 전반적 풀이는 여전히 난해하다는 중용이 실제로 난해한 책입니다 난해한 책이라서 제대로 지금 푸느냐 마느냐 해서 결정적인 증언들인데 정부자 형제의 증언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문인들이 그 제자들이 각자대로 가르침을 펴버리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인들이 각자 가르침을 펴서 상세함이 좀 더 자세해지긴 했어요 각자대로 배운 게 있으니까 정부자 제자들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불도에 빠진 이도 또한 많았다 그 당시 유불선이 합일된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을 공부하면서도 불도랑 접목시켜서 선과 접목시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시 형제 제자들은요 유불도를 겸해서 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정시 형제도 이미 단악 수련하고 다 그랬다고요 정명도 순호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순호지에 보면 내려오는 전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미 이런 위기가 내려온다는 게 이상하죠 어느 절에서 정시 형제 중에 형님이 정명도가 단악 수련하는데 단에서 빛이 나가지고 절에서 불난 것처럼 빛이 나니까 마을에서 불난 줄 알고 불 끄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명도 선생 네 단이 빛난 거여가지고 정명도 선생이 이런 요상한 수련은 안 해야겠다 하고 그 뒤로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 단이 뭐 어디 갑니까 단악을 한 건 다 맞아요 이 양관들이 심지어 주자도 다 단악을 했죠 주자 증언에 자기가 주의 집에서 이렇게 어류가 아니고 자기 문집에서 편집을 해 10년 동안 젊었을 때 10년 동안 내 배낭에는 불도 서정만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 당시 분위기가 유불선 다 공부하던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공부는 불도를 해놓고 유학으로 전향한 거죠 그러니까 전향이라기보다 나는 이제 유학자로 확실히 선언한 이후에는 불도를 배격하는 모양을 취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내 얘기만 들으면 되지 내가 과거에 불도로 헤맸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심지어 양명학을 창시한 왕양명도 젊어서는 불도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자 이후는 유불선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어느 쪽 입장이 더 강조되느냐 뿐이에요 공부는 다 같이 하고 그래도 이미지를 나는 강조하겠다 그러면 유교하는 거고 나는 견성을 더 강조하겠다 그러면 불교로 가는 거고 나는 내단 수련을 강조하겠다면 도교로 가는 그 차이예요 이미 이미 그 당시 송나라 때 도교 공부한 사람도 유교 경전을 공부합니다 이미 같이 공부해요 그 전진파라고 있죠 왕중양 의 전진파 영웅 보셔서 소설 영웅 보면 구척이의 스승이 왕중양이죠 거기서 제일 고수로 나오지만 원래 전진파의 교주죠 그때가 송나라 망하고 원나라 들어설 때잖아요 시대적 비경이 그때 왕중양이 전진교를 세울 때 유불선 합일이라는 게요 노자 공부하면서 도교는 노자 공부하고 유교는 효경을 공부하고 불교는 반야신경을 공부합니다 이 세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전진파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미 도교에서도 유불선이 합일되고 불교에서도 이미 유불선은 각자 자기 관점에서 유불선은 이미 종합되고 있다 그 분위기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때 불도를 확실히 배격한 이유는 난 유교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도를 공부했지만 난 유교 입장이다 난 어려서 일찍이 그 글을 받아서 읽고 은밀히 의심했다 정부자의 글들을 자기는 보면서 연구해봤는데 몇 년 동안 깊이 빠져서 반복적으로 연구해봤는데 한 아침에 아 이걸 번역할 때 하루아침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공부하다 하루아침에 깨달았다 이러면 하루아침에 깨달은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이에요 한 아침이라는 건 어느 날 딱 아침에 딱 꿰뚫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화렴관통이죠 화렴관통이 딱 이루어졌다 하문으로 화렴관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화렴관통이 딱 되면서 요령을 딱 얻었다 그러니까 양질전환이에요 지식이 쌓이다가 지혜가 쌓이다가 한 번 큰 그림이 나올 때가 화렴관통입니다 이런 거예요 청담동 가서 청담동을 샅샅이 구경하고 놀아요 다음에는 압구정을 가서 구경하고 놀아요 이 두 동네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나중에 지도 보고 놀래요 옆 동네였다고 나중에 이제 이 두 동네가 하나로 딱 꿰질 때 황홀하죠 이게 화렴관통이에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 자명한 것들이 어느 날 큰 그림으로 딱 맞춰질 때 퍼즐처럼 이게 화렴관통이에요 다 꿰지더라는 거예요 황당해요 나 진짜 머릿속에 완전히 다른 동네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딱 깨뚫어지면서 감히 여러 설명을 모으고 그래서 자신이 생기니까 다른 설명들을 이제 모으고 절충해서 체관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중용장구다 그러다가 만들어서 뒤의 군자를 기다리게 됐다 내가 다 옳다고는 못하겠고 뒤의 군자들이 보고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겸손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명의 동지들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석씨의 글을 취하여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자 이제 자기 관점이 분명해지니까 정자가 남겼던 글들도 이제 정리해가지고 자기 글에 보충이 되게 또 교재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걸 집약이라고 불렀고 또 일찍이 논변하고 취하고 버린 뜻을 기록하여 자기 제자들이랑 문답한 거 이런 거 기록들 이게 그걸 참고해서 이제 홍문장에 예전에 홍문장이라고 그래요 홍문 홍문 스타일의 글은요 꼭 누구랑 문답한 게 아니라 혹자가 묻고 내가 답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 혼자서 씁니다 보통 근데 이 질문들은요 여러 제자들과의 문답에서 취해진 거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자기가 혹자가 돼서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형식의 글 스타일이 홍문장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중용 홍문 대학 홍문이 있습니다 주자가 쓴 거 거기를 보면 훨씬 자세해요 왜 천명이라고 했느냐 이제 더 세세한 질문들이 나와요 이렇게 볼 때 천명과 설성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더 디테일한 질문들을 궁금해하는 걸 풀어주려고 홍문 스타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질문들은 여러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서 취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찍이 논변하고 취하고 버린 뜻을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고 버리고 한 이 전혀 사정들을 홍문이라는 글을 만들어서 뒤에 또 부록으로 내가 붙였다 그래서 중용 장구만 보지 말고 중용 홍문까지 보면 거의 완벽해지겠죠 주자의 중용의 뜻에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라 주자가 중용을 어떻게 봤는지는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 뒤에 이 글의 종지의 가지가 나누어지고 관절이 이해되었으며 이 글을 다 보고 나면 그런 뒤에 이제 중용의 가지와 관절 가지와 각 마디들이 다 이해되었고 맥락이 관통되고 상세함과 간략함이 서로 이끌어주고 크고 미세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 내가 이 책을 쓰고 난 뒤에야 중용이 완전히 까발려졌다 중용의 가지 이렇게 가지 그리고 가지들 가지 안에서 그러니까 중용이 중용이 몇 개의 챕터로 나뉘는가가 각 가지들이에요 그 챕터 안에 또 각각의 관절들 있죠 그 챕터 안에 각 꼭지들 이게 다 그래 그래 그런 어떤 구분들이 다 명확히 이해가 되고 맥락이 왜 중용이 전체 글을 이런 식 순서로 글을 풀어가고 있는지 그 맥락이 다 설명이 되고 상세함과 간략함이 서로 도와주게 되었고 큰 얘기하는 거랑 미세한 얘기 디테일한 거랑 큰 뼈대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학설의 각고 다름 어둠과 이름이 이리저리 서로 통하게 되어 참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그냥 내가 그냥 다 까발렸다 이러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이것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상응할 만한 팩트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중용 분석할 때 이런 걸 상장하고 공부하신 거니까 모든 학설이 어떻게 각고 다른지 무엇을 얻었고 어떤 학설은 뭘 얻었고 어떤 학설은 뭘 빠트렸는지 이런 게 다 중용의 모든 학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도왔다 하는 거죠 각각의 종지를 지극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도통 도의 줄기는 도통입니다 도통의 전수에 있어서는 감히 망령되게 논의할 수 없으나 내가 도통을 받았다라고 나는 말을 못하겠는데 겸손이죠 초학의 선비 공부 처음 하는 선비가 혹 취함이 있으면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이 내 중용 책을 보고 얻은 바가 있으면 성현의 경지까지 나아가는데 즉 멀리 가고 높이 올라가는데 도움될 바가 있을 것이다 도통을 자부하는 겁니다 이때 눈치 없는 제자가 어 그럼 도통은 전수가 안 된 거군요 이러면 제명 처리될 겁니다 제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통은 모르겠는데 자부하시는 거죠 나에게 와서 다시 중용이 까발려졌다라는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자부심을 여기 담아놓은 겁니다 요순부터 다 지금 도통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장구선은 아주 중요한 게 유교, 도통 불교도 다 도통이 있죠 달마도통 달마로부터 멧대 달마도통은 석가모니부터 멧대 이건 석가모니 도통 전수고 이거 유교는 요순부터 도통을 센다는 거 이거 놀라운 얘기죠 요순부터 도통을 요가 순한테 도통 전수한 게 지금 처음인 겁니다 제대로 전해오는 건 그 전 복희 신농시는 이제 제대로 그리 안 남던 시대라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시대는요 그리 없던 시대예요 복희 신농 복희 때 팔개 그려니 하는 게 꼭 팔개를 그렸다는 게 아니라 글자 없던 시대예요 그런 뭔가 기고나 이런 걸로 도를 설명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요순부터는 내려오던 글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유교 중용장구 대학장구를 통해 유교 철학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